캠핑변기는 캠핑 환경에서 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화장실 중 하나입니다. 캠핑장이나 야외활동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동식이나 간이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. 캠핑변기는 기존의 화장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주로 휴대용 형태로 설치되며 이동이 용이하고 캠핑장소에 적합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. 대부분의 캠핑변기는 휴대용 변기로써 작은 크기로 접을 수 있으며 휴대 가방이나 차량에 쉽게 수납할 수 있습니다. 캠핑변기는 일반적으로 화학제를 사용하여 악취를 제거하고 오염을 방지합니다. 변기에는 휴지나 소독제를 버리기 위한 쓰레기통도 함께 제공될 수 있습니다. 변기 사용 후에는 적절히 소독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. 캠핑변기는 야외활동이나 캠핑 중에 화장실이 필요한 경우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. 고맙습니다. ascendancy